그리고 막씨! 왜 그래요? 나, 사랑에 빠진 것 같다. 근데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? 우리 가르쳐 줄게. 잘 보고 배워. 순수한 고백은 어때? Gat7답게 직진. 쿨하고 덤덤하게 뱉어. 오다 주웠어. 이건 네 거. 너는 내 거. 고백에 성공하려면? 주문을 걸어야지. 당신은 사랑에 빠진다. 역시 진심이 담긴 말이 최고야. 내 사랑은 이 달처럼 변하지 않아. 영원을 약속할게. 고마워 애들. 나 오늘 수고할 것 같아.